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그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를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각각 가장 좋은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서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앉아서 꽃잎을 보내 꽃잎을 보내 꽃잎 창지에서 아름다운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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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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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갓에 앉아서 눈빛을 보내 고 같이 었쎄 맞 decisions 아멘 맑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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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